시네드 셰프 갈 때는 딱 3가지만 기억해! 시네드 셰프는 CGV의 프리미엄 특별관답게 스트레스리스 시네마와 템포 시네마가 있어 일단 들어오면 라운지에서 웰컴 드링크와 다크 초콜릿 챙기는 건 기본! 이제부터 집중해! 첫 번째, 다이닝 시네마 성형관 안에서도 시네드 셰프만의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있었어? 영화 관람과 동시에 고퀄리티의 하프구드를 자리에서 주문하면 직접 가져다주는 특급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! 이 기분 마치 퍼스트 클래스 탑승? 두 번째, 콘텐츠 앤 다이닝 시네드 셰프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페셜 프로그램도 있어 렉처 콘서트, 랜선 투어, 피아노 콘서트, 요가 클래스까지 각 프로그램 테마와 어울리는 기획 메뉴까지 제공되고 있다고! 나마스테! 세 번째, 프렌치 앤 이탈리안 스타일 다이닝 시네드 셰프 레스토랑에서는 세계 명문 요리학교 출신 셰프님들의 수준 높은 코스 요리도 만날 수 있지 인스타그램 어부란 이 메뉴들 놓칠 수 없잖아? 특별함이 있는 공간, 시네드 셰프로 가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